요즘 무더운 날이 지속되고 비까지 자주 오니 댕댕이들 야외활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휴가철이라고 맡기고 보호자만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강아지 역시 사람처럼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강아지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알아봅니다. 일시 스트레스나 슬픔 마이너스 사람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개들에게도 만병이 근원이며 가족의 죽음 또는 이사나 휴가를 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 환경변화 마이너스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이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 등 생활환경 변화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권강문제 마이너스 만성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로운 보호자가 바쁘거나 부재로 인해서 오랫동안 혼자 남겨지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가한 처벌훈련 마이너스 극단적인 체벌 같은 훈련 방식이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아지 우울증 증상을 알아봅니다. 어활동량 감소 마이너스 평소 활발하던 강아지가 즐기던 놀이에 흥미를 잇고 무기력해지고 보호자에게 무관심하고 활동을 꺼리게 됩니다. 비식욕 감퇴 및 변화 마이너스 식욕이 급격히 줄어들고 체중이 줄며 식사 거부를 하거나 반대로 과식으로 평소보다 많이 먹는 식습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수면 패턴 변화 마이너스 갑자기 잠을 너무 자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상 행동 마이너스 갑자기 가족에게서 숨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놀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과한 학기 마이너스 자신의 발을 과도한 학기 또는 스스로 깨무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을 알게 되었다면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지요. 다행히 강아지는 복잡한 마음의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 요구는 단순하며 보통은 기분을 바꾸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일관심과 활동시간 늘려주기 마이너스 다른 강아지와의 놀이 시간 보호자 가족 등과 사회적 상호장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활동 및 교감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우울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운동과 놀이 마이너스, 규칙적인 운동과 놀이를 통해서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삶환경 개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편안한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유형의 음악에 노출될 때 다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특히 렉에와 소프트락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사수의사 상담이나 행동교정 전문가 마이너스 위의 노력을 다해보아도 증상에 진전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약물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훈련과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강아지 우울증 원인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강아지의 우울증은 강가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강아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보호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해서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지 않게 잘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